안녕하세요. 의공학교실 김희찬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번 가스트로엔테로로지 6월호에 출간하게 된 저희 논문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 내과학교실에 그리고 강남센터에서 일하시는 김주성, 진은효 교수님 팀과 저희 의공학교실의 바이오엔지니어링 협동과정에서 연구를 하는 이동헌 그리고 저와 같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연구의 내용으로 보면 전형적인 중개의학 연구고요. 방법론으로 보면 두 개 이상의 정본분야 연구자들이 협력을 한 융합연구가 되겠습니다. 대장암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중요한 암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대장암의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 방법은 대장내시경을 활용한 것입니다. 특별히 대장내시경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정성 용종을 조기에 찾아내고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대장암 예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내시경의 활용이 증가되면서 미국같이 의료비용이 비싼 나라에서는 내시경 시술비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하는 병리검사 비용이 의료비용 증가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많이 활용되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대장내시경을 통해서 검이 찾아지는 선정성,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정성 용종은 대부분이 크기가 5mm 미만의 미세용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세용종 중에는 또 많은 부분이 실제로 암으로 발전되지 않는 과증식성 용종인데 이런 과증식성 용종은 우리가 제거가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내시경 전문의가 이런 두 가지 용종의 특성을 잘 간별해낼 수 있어야 이것이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의료비용의 절감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이 선정성 용종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과증식성 용종의 대표적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대장내시경 영상기기에서는 이런 용종의 특성을 좀 더 내시경 시술자들이 잘 간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영상기법인 협대역 영상기법, 네로밴드 이미징이라는 이런 영상법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백색광을 이용한 광대역 영상기법에 비해서 아주 단색광, 푸른색깔 계열의 짧은 파장의 빛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면 이게 조직에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직의 표면 특성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영상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로밴드 이미징 기법을 이용해서 병리검사를 거치지 않고 영상에서 진단을 내리는 옵티컬 다이브로스스, 광학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광학진단에 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선정성 용종과 과증식성 용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굉장히 새로운 방법으로 의미가 있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학적 진단은 결국 내시경 전문의의 오랜 트레이닝과 경험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이용한 컴퓨터 에이디드 다이브로스스, 컴퓨터 지원 진단 법들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 연구 중에서 최근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기법들이 많이 발전이 돼서 인공지능의 기법 중에 하나인 머신러닝 중에 딥러닝을 이용한 컴퓨터 에이디드 다이브로스스 시스템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초기에는 이런 AI 시스템의 성능이 과연 사람의 성능과 비교해서 사람보다 더 우월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의 연구는 결국은 최종적인 진단을 내리는 것은 의사가,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피지션의 기술과 인공지능 시스템의 성과, 성능을 어떻게 잘 융합해서 더 좀 더 나은 성과를 우리가 올릴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AI가 분석한 결과를 내시경 전문의에게 제공해 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즉 AI의 도움을 받은 경우와 AI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에 내시경 전문의들의 진단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처음으로 분석을 한 최초의 논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내시경 전문의의 수준에 따라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의 그룹에서 이러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을 했고요. 그 효과는 진단의 정확성, 또 진단까지 들어가는 소외되는 시간이 어떻게 짧아지는가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터디는 일단 딥러닝 기법 중에서도 이미지, 영상, 의학 영상 처리에 특화된 합성곡 신경 회로망, 컨보루셔널 누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 즉 내시경 전문의가 판단한 것과 인공지능 시스템이 판단한 것의 성능을 비교하는 첫 번째 실험을 시행했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의 분석 결과를 내시경 전문의에게 미리 알려주고 나서 결국 내시경 전문의의 판단, 진단 능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두 가지의 실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오리지널 협대역 영상, 용종에 대한 영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의 결과는 밑에 있는 것처럼 이게 선정일 가능성이 85.4% 이런 식으로 결과만을 제공하는데 최근에 슬라이드에 제가 XAI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최근에 인공지능에서 새로운 추세는 이렇게 Explainable AI, AI가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용종 사진 위에 AI가 이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를 칼라 코딩을 해서 붉은 색깔 쪽으로 짙은 쪽이 더 이렇게 판단하게 될 어떤 근거가 강한 그런 에어리어다 라고 칼라 코딩한 맵을 오버레이 해 줌으로써 이걸 내시경 전문의가 보고 최종 진단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수행을 하였습니다. 총 22사람의 내시경 전문의가 참여했고요. 수학인외과 펠로우로서 협대학 영상에 아직 경험이 없는 7명의 초보자 그리고 협대학 영상에 경험이 있는 대장내시경 경력이 5년 정도 되는 전문가 그룹 4명 그리고 협대학 영상에 아주 전문가 11분이 참여를 했고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눠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토탈 데이터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데 사용된 트레이닝 데이터는 총 1379명의 환자로부터 얻어서 선정성 용종 영상이 1100장 그리고 과증식성 용종 영상이 1050장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우리가 성능을 평가하는 테스트 데이터셋은 우리가 전향적 연구를 다시 수행을 해서 180장과 120장의 선정성 용종과 과증식성 용종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성능평가를 수행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저희들이 인공지능 기법에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소위 모델을 만들 때 여러가지 모델의 구조라든지 또는 모델을 정하는 데 여러가지 하이퍼 파라메터라고 하는 변수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일일이 사람이 지정하지 않고 이걸 자동적으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오토메이티드 머신너는 우리가 오토 ML이라고 그런 기법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런 오토 ML 기법을 사용해서 CNN 모델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 밑에 표에 저희 인공지능 시스템의 성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단순히 CNN, 전통적인 CNN 기법으로 만들어진 모델에 비해서 보고된 것들에 비해서 에큐러시라든지 센시티미티, 스페시피티 등 모든 파라메터에서 저희 개발한 분들이 성능이 우수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왼쪽 그림에 보시면 결국 세 그룹에서 초보자와 전문가와 협대학 영상 전문가 그룹에서 에큐러시가 AI 결과를 보여주기 전과 보여주기 후에 어떻게 증가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이 그림에서 빨간색 가로선으로 빨갛게 점선으로 표시된 선이 저희가 개발한 AI 모델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개발한 AI 모델의 성능은 엑스퍼트 그룹, 가운데 그룹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AI의 판단 결과를 알려준 테스트2, 실험2에서의 휴먼 내시경 전문의들의 진단능은 모두 다, 세 그룹에서 모두 다 증가했는데 특별히 초보자 그룹에서 가장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결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테스트를 했는데 AI를 지원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모두 다 경우에 있어서 진단에 필요한 시간이 AI를 도움을 받았을 때가 더 짧게 줄어드는 결과가 얻었는데 그 중에서는 특별히 마지막에 협대학 영상에 아주 전문화된 엑스퍼트 그룹에서 가장 눈에 띄게 확실하게 진단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의료진과 인공지능기법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의공학 연구진이 융합연구를 해서 임상현장에서의 언맨 리즈에 대한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융합연구로서 좋은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인공지능기법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이 가능한 인공지능입니다. 스스로 가장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는 오토엠엘과 새로운 기법을 활용했고 그를 통해서 배시경 전문의의 훈련 과정에서 AI의 결과를 제공해준 것으로 훨씬 더 훈련의 효과가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거라는 단추를 제공했고요. 에큐러시 뿐만 아니라 진단에 필요한 시간 면에서도 충분한 장점을 보일 수 있다는 변론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의료 영상 분야에서 AI가 어떤 형태로 활용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